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이슈에서는 의견일치가 어렵지만 두 나라 정상으로서 윈윈 성명을 발표할 성과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의사당 폭동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35명만이 찬성했습니다. 한인 영킴 미셸 스틸 의원도 위원회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이슈와는 별도로 영킴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 권익보장 등 다른 이슈에서는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초당적 투표를 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등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포커스를 두는 선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러스로 인한 아시안 혐오로 받은 고통을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공습 중단 요청을 말로는 안 듣는다고 했지만 어제 저녁에는 몇 시간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간 무기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숨지자 미국 상하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과 지지자 결집은 현재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뉴욕주 검사는 수십 년 동안 트럼프 사업체의 재정을 담당해온 인물에 대해 탈쇄 혐의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혹독한 낙태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 6주일째부터도 임신 6주일째부터는 낙태가 금지됩니다. 여성이 인식하지도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의 탑뉴스가 상당히 다른 그런 아침입니다. 저는 미국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보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대강의 성과는 이제 어느 나라의 정상이 어느 나라에 방문할 때는 다 서로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두 번째 방문하는 세계정상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 총리였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적절한 매체의 보도다 선택이 돼서 선택을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지금 미국에서는 과연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인가 대체적인 언론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았던 의사당 공격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한번 하고 넘어가자 하는 형태로 투표를 할 것인가 의원들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연방 하원에서 9.12 사태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하고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지 된다는 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찬성 252 반대 175 반대한 의원 공화당 의원들 17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찬성한 사람이 있었죠. 35명 리스첸이 서열 3위 자리를 바로 이 이슈 때문에 떨려났어야지만 됐던 리스첸이나 지금 젊은 의원이지만 계속 공화당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공화당 정치인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아담 킹징어 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33명이 의사당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한인들의 표를 보죠. 4명이나 연방 하원 의원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거론할 것도 없이 구성해야지 된다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2명 영킴 의원 미셸 스틸 미셸 스틸 영이라고 안 합니다. 박이라고 안 합니다. 처음엔 저도 또 깜빡 잊고 박이라고 라스트 네임을 찾은 거예요. 미셸 스틸 의원은 영킴 의원과 함께 이 조사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프레드 업튼이라는 의원은 아주 오래오래 이 의사당 그날의 그 사건이 귀신처럼 미국을 쫓아다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떼내려 버린 제가 말을 표현을 편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악령을 떨쳐버리려면 그러면 이걸 조사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된다. 공화당 의원의 얘기예요. 그리고 뉴욕이 지역구인 존 케이토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건 당파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은 매체에서 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서로 의원들이 얘기했었던 것을 인용하는 의원은 민주당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이제 민주당 의원 오하이오 아니고 제가 그 의원 음성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의원들 음성 녹음이 음성 녹음이 라이언 의원 것으로 된 것 같으네요. 네 팀 라이언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한 1분 54초 정도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오늘도 계속 이런 얘기하는데 뭐 뱅가지 얘기를 하고 힐러리 크린튼을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공화당 의원들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당 경관을 폭도들이 와서 파이프로 머리를 의사당 경관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조사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의 모든 경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지 이걸 초당적으로 못해 그럼 더 이상 무슨 일이 더 일어나야지 초당적으로 정치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현실에 좀 살자 제발 이거 좀 사실에 기반을 해서 살자 단 하루만이라도 당파적이 아닐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의원의 얘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점잖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누구누구 이 안에 찬성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아니라는 거죠 공화당에 nor아도 아님이 이런 거니까요. 저희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원래 제가 바람을 훔쳐서 관리는 소재입니다. 그들은 이만큼의 branching 번식으로부터 파이프를 죽여서 한국은 기계가 최종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반드시에는 500 km의 유지라는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기후변화 중국과의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에 두 당이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좀 일을 해보자 하면서 단 하루라도 당파적이 아닐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음성이 커지고 처음에는 점잖게 했어요. 손 내려놓고 하다가 손이 한 손이 올라가다가 두 손이 올라가다가 말하다 보니까 이 의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확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연기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잘 골라내죠. 이 사람은 그 주목받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어제 인상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였다 하는 뜻으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상원에서 이제 투표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치 맥콘의 상원 원내대표도 아예 지금 민주당 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당 사건 이후에 비난을 했었던 의원들조차도 미 럼이라든가 수잔 콜린스라든가 이런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지금 조금 두고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잔 콜린스 의원은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 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 하원이 가지고 온 안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뭐 그 결론을 올해 안에 내려야지 된다던가 이 커미션 스테블 양당에서 결정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미 럼니 의원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어제 통과한 이 안을 좀 자세히 보고 정말 초당적으로 돼 있는 것인가 그걸 보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자체는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킴과 미셸 박은 공화당 의원으로서 이 위원회에 조사하자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마침 또 뉴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악시오스가 요즘에 그런 거 초선 의원들 가운데서 뭐 베스트 5, 5 이런 것을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연방 초선 의원 가운데서 다른 당 민주당 의원과 같이 공동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초선 의원 5명을 쭉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넘버 1이 캘리포니아 지역구인 코리안 아메리칸 영킴 의원이었습니다. 39지구죠. 영킴 의원이 58.6%가 지금까지 발의한 것이 민주당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밖의 뉴욕이 지역구인 또 포로리다 뭐 애리조나 뭐 이런 곳이 지역구인 애리조나는 이제 상원 의원이고요. 그렇게 됐는데 영킴 의원의 경우가 이제 아무튼 넘버 1이에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합쳐서 117대 의회입니다. 80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치면 초선 의원 80명 가운데서 초당적으로 안을 민주당과 같이 발의한 것이 가장 많은 정치인이 영킴 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의 이제 정치력 같은 것을 확장하는 것과 플러스 정치 철학도 들어가 있겠죠. 상원 의원을 보면은 마크 켈리 민주당인 이번에는 민주당이에요. 영킴 의원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인 마크 켈리 우주인이었다가 와이프가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 마켓 앞에서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서 거의 지금 말도 못하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이 됐는데 이 마크 켈리는 곧 곧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애리조나주 지난번에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고 많이 블루 쪽으로 가지만 애리조나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올해 어떤 강성이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인 마크 켈리라는 연방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 같이 일을 가장 많이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됐고 영킴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를 보시면 됩니다. 39지구 길 시스네로스 의원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이번에 영킴 의원이 뺏은 곳입니다. 이 39지구는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킴 의원은 아주 공화당 초선 의원으로서 공화당과 같이 꼭 해야지 될 그럴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미셸 스틸 의원보다는 조금 초당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넘버 원이 됐는데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지역구가 하얗고 하얗고 더 하얗고 가는 백인이 막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킴 의원은 여성들 가정폭력 이런 것에도 뭔가를 조금 좋게 해주는 안에 찬성을 했고 미셸 스틸 의원은 그 안에조차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의원 전부 이민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킴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도 있을 테고 지역구를 안벨해서 그렇지 않아도 될 때는 상당히 좀 초당적으로 지금까지의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으로 소수 인종 가운데서 에이션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를 타겟으로 한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5월달이 에이션 아메리칸 앤 퍼시픽 아일랜더 커뮤니티의 달이잖아요. 왜 이러냐면 보통 인구의 6%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투표하는 그 비율을 따지면 또 낮아지고 하는데 조지아주를 볼 때 에이션 아메리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연방 상원 의원 2명을 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의원 자리였던 것을 민주당으로 조지아주의 도시 인근의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표를 줬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고 그 투표가 힘이 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에리조나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미네소타,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텍사스, 위스컨신에서 에이션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말도 한국말로 해요. 비엔나미스도 하고 차이니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그래서 부통령이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통령 역시 동시에 첫 번째 에이션 아메리칸 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이션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는 의미 현실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에이션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타겟팅이 되는 것,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이 커뮤니티의 멤버로서 본인도 엄마가 인도계니까요. 정말로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느낀다. 이 고통을 우리는 행동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서 기회로 가지고 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도 에이션 아메리칸 가운데서 투표율이 45%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들은 다른 유권자 그룹보다 우편 투표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우편 투표를 원하게 될 테고 그것을 지금 공화당에서 계속 막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힐러리 크린턴도 어제 멤버들 앞에서 에이션 아메리칸들 멤버들 AAPI 있죠. 연설을 했는데 에이션 아메리칸과 퍼스픽 아일랜더 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결국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번영하고 또 단어가 뭐였던가요. 번영하고 그들을 위한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투표권이 있는 부모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분노를 힘으로 행동으로 투표로 보여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자녀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재정적인 이슈나 이런 데서 공화당을 그들이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을 선택하는 한국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데 지금 이미 나서 1세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죠.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신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미래의 당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맡기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적어도 차별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차별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가장 많이 줄이는 일 이런 일은 부모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민법안이라든가 에이션 아메리칸 그 혐오 범죄법 뭐 이런 것에 누가 어떤 투표를 했냐. 이 에이션 아메리칸을 혐오 금지하자는 이 법안에는 뭐 민주당 의원들 당연히 찬성표 던졌고 영킴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도 그것은 해야지 대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아무튼 그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쭉 화면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다음 뉴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바이든 대통령의 벤자민 네타냐우에 대한 심정 심경 기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것들을 논의를 해서 어떠한 합의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전부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몇 주일 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이미 도착을 했죠. 오늘 뭐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서 뭐 참배도 한다고 하고 아 제가 그 뉴스를 많이 팔로우업을 못했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던 미군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배터런이죠. 그분께 뭔가를 해주고 어쩌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초대손님으로 한다던가 어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자세히 보고 전해드렸어야지 했는데 빨리빨리 돌아가세요. 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네 나중에 돌아가면 그 내용은 좀 보면서 전해드리고요. 지금 뭐 포린팔러스라든가 많은 매체들이 뭐 오늘 아침 npr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백신 하나는 북한 이슈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이슈 안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가 끼어들어가죠. 해서 마치 백신 수합처럼 수합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많은 매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전해드리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국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단 그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 포린팔러스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다. 이번 그 미팅에서 이제 한국을 정말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정말로 중대한 동맹국으로 생각하죠. 그렇다면 해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글을 쓰신 분이 라스트 네임이 박이에요. 그리고 뭐 세종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런 때는 어떤 때는 정말로 정말로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좀 한국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내일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결과는 대강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해서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이 조금 다르다는 것 이것부터 인정을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중만 올리고 막 그런 부시 숲 같은 이런 곳에서 변중만 가장자리만 올리고 핵심을 뚫고 저쪽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싱가포르 회담은 따르라고 하니까 다른 거죠. 서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어종쩡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부시 스타일도 아니고 오바마 스타일처럼 마냥 기다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1, 2, 3, 4 있잖아요. 맨 앞이 미국과 이제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고 하고 그 뒤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방어망 같은 것도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원하는데 거기서 벌써 이제 그 부분은 어긋난다. 그리고 미사일 테스트를 김정은 위원장 몇 번 했잖아요. 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불편한 점 가운데 하나가 중국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드베치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에 롯데니 어디니 어려웠었어요. 그런 문제 베이징에서의 보복을 생각을 해야지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정상의 두 나라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뭐 별것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이제 실사주간지 타임의 서두입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서로 어려운 부분을 도울 수 있다. 한국이 어려운 게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백신. 미국이 어려운데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경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죠. 한국에 삼성의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지역 동맹 같은 것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씩 하는데 우선 미국 백신과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인구가 5200만 명인데 13만 2000명이 감염돼서 1903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인구가 미국의 6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감염이 3천백만 명이에요.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된 거잖아요. 60만 명이 사망했으니까 550명당 한 명이 사망한 거든요. 이걸 인구 비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됐는데 한국은 400명당 한 명이 감염됐고 미국은 550명당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2만 7천 명당 한 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감염률을 보면 미국처럼 하려면 40배가 많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그것에 따져서. 그러니까 미국보다 40배 잘했다는 얘기가 되고 사망률을 보면 지금 것보다 미국이랑 인구비 6배로 더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한국의 사망률보다 사망하신 분보다 50배가 많아야 돼요. 그럼 한국이 사망률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50배 잘한 것이고 이 확진자 관리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지금 40배를 잘한 게 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힘든 것은 11월 달 집단 감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죠.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백신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170억 달러 규모. 이것을 그리고 지금 삼성이 텍사스의 어디죠. 텍사스 어디. 어스틴이죠. 추가 공장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굉장히 반도체 칩 같은 것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간 산업을 한다고 하죠. 기간 산업에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신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백신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주는 수합 형식이든 지금 미국에서 만든 것을 주든 어떤 형태든 한국은 미국에서 백신을 가져가고 미국은 한국이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반도체 개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억 4천만 달러 기간 산업 안에서 한 얼마죠. 500억 달러 정도를 해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한국은 이미 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이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반도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수출하라는 대로는 해 주고 다른 거는 다 안 해 주고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도 국가나 개인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함부로 해야지 돈 그게 다 공짜로 내는 거야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 이게 득과 실이 있고 그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해 가는 게 지도자인데 문재인 대통령 삼성이 필요해요. 이런 형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양쪽이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계획은 분명한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스타일로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부시처럼 악의 축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플랜도 없으면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뭐 개인관계가 전부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치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한 건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안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방건이 아닌 데는 한국과 남한이 한국과 북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형편에 맞는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임 스케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묘하게도 서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이제 그런 아들로서 그런 아들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평소에 정치 철학 국가관 같은 것으로서 본인의 임기 안에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임기가 3년 반이 남아 있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산업 이스라엘 문제가 툭툭 터지는데 북한 문제를 지금 맨 우선순위로 할 수가 없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기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달라 그리고 국내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 합동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고 하는 것을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관대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각이 분명히 달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요. 기다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이에서 했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만 바이든 팀은 그런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리고 너무나 다 아마추어였고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니 팍스의 터거 칼슨이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판문점에 데리고 가서 자문이라고 자문 역할을 한다고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 팀은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에 북한과 이미 일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이 그렇게 가고 한국과 조율하는 과정만 필요하지 그런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을 유인하기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평양 다 문 닫았죠. 해외 원조 지금 준다고 해도 안 받을 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균이 묻어올까 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데. 북한으로서는. 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는 것도 대단히 대단히 좋은 조건을 줄 때만 나올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이거에서 무슨 노벨상을 받겠어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꿈도 안 꿔요. 그 상이 이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십 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목표가 거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든은. 내가 얼마나 나중에 아시아 정책이나 중동 정책이나 미국 국내 정책이나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좋은 품성의 좋은 대통령이었는가. 훌륭한 효율적인 대통령이었는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맘속에 있다는 거죠. 해서 이게 좋은 조건을 주면서 빨리 어떻게 하고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미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처음 오는 것은 뭐 당연해요. 지금 한국을 일본보다 뭐 더 어떻게 나쁘게 보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최고로 놓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도 일본 총리를 제일 처음에 초대를 했었거든요. 뭐 국빈처럼 디너까지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바이든도 일본을 처음으로 하고 아시아 또 두 번째 정상을 그것도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을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쿼드. 쿼드. 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을 딱 그 견제하면서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 호주까지 4개국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하는 건데 한국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어쩌면 오늘 정상회담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안 들어간 게 잘한 것일 수 있어요. 한국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지 받을 것을 받아가잖아요.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지 받고 받고 주고 주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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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고받고의 스타일이고. 그게 정상적인 외교의 스타일인데 쿼드 여기에 지금까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메이비 가입할 수도 있어 하는 신호를 보여준다던가 뭔가 조금 더 나아간 신호를 보여주면 뭐 메이비 백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던가 지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도 또 뉴질랜드까지도 이 쿼드에 딱 그 가입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하고 떠날 때 성명이 어땠냐면 대만 해업의 평화와 안정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을 콕 찌르는 말이잖아요. 한국 대통령에게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못한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미국도 안보 때문에 중요하지만 중국도 경제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삼성이 못하는 일 재벌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못하는 것도 삼성이 필요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떠나면서 해줬던 대만 해업에서의 평화와 번영 얘기까지는 성명서에 문자로 넣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있죠. 미얀마 사태. 미얀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학생 때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독재에 한 거 하다가 이게 한국에서도 독재를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얀마 사태를 굉장히 사람들이 가깝게 엮이고 있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해서는 뭔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2월 달 이후에 시위를 수백 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미얀마에 대해서 백신과 반도체 이런 등등.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찾았습니다. 대령. 라이프 퍼켓 쥬니어 대령. 한국전에 참전을 하셨고요. 이분은 그 이후에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하셨는데 조지아주 컬럼버스에 살고 계시는데 군인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메달.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들어와서 대통령으로서 주는 첫 번째 메달이랍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우하는 거죠. 예우하기 위해서 내일 이분께 메달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아마 정상 참여하는데 초대손님 비슷하게 그렇게 초대를 받으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가 내려갔던가요.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 때보다. 아무튼 30% 정도가 내려가서 6만 얼마였었죠. 피크 때 6만 4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끝날 때는 한 3만 8천 되고 오늘 뭐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계속하는데 이게 이제 뭐 테슬라도 안 받겠다고 하고 중국도 일단은 화폐로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대신 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너귀에 대해서는요. 그 코인 그건 싸요 아직. 지금 46센트밖에 안 하는데 How much is the dog in the window? 멍멍 하는 그 패티페이지가 노래 불렀잖아요. 딱 트윗에다가 How much is the doggy? 하고 물음표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 너귀가 계속 올라가서 뭐 40, 16%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너귀 코인이요. 그래서 16%가 올라서 42센트군요. 그동안에 내려갔었네요. 며칠 사이에.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네탄야우에 대한 인내심이 좀 다해간답니다. 어제 아주 강하게 네 번째 전화를 하고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8시간은 휴전을 했어요. 그래도 그 말 전혀 안 들은 건 아니에요. 8시간 휴전에서 하마스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전투기와 라켓을 서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공습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 라켓을 발사하는 그곳에 공습을 했고 그래서 228명 가운데 64명이 어린이고 이스라엘은 12명 숨졌는데 2명이 어린이고 하니까 하원에서도 그렇고 하원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의원이 있고 그 하원의원이 이제 라시다 틀랩 하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스티오 콜테스 의원과 같이 이스라엘에 무기 팔면 안 된다. 이미 그 팔기로 했었던 것 있잖아요. 뭐 7억 3천 5백만 달러 이거 팔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쏴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어린이들 64명이나 며칠 사이에 숨진 게 미제거든요. 미제 무기거든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기 판매에 이스라엘에 이제 무기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과반수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하더라도 뒤집으려면 그때는 이제 3분의 1을 받아야지 되는데 과반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미국이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사이에 평화와 번영을 심어야지 되는데 생각해 봐라. 무기를 팔아서 그 무기로 쓰는데 이렇게 무기 팔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니야? 이게 충돌만 강화하는 거야? 우리가 무기 팔면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면 충돌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해서 결국은 의사당 사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트럼프 재단 트럼프 컴퍼니의 재정 담당 ceo인 알렌 와이스버그시. 이분은 수십 년 재정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압박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다 얘기해. 뭐 그런 조사에 협조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뉴욕에서 은행 세금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것 하나가 보험 사기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어떤 때 세금은 뭐 한 해에 소득세 700달러밖에 안 내고 개인 소득세. 뭐 이런 것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하탄의 지방검사실은 지난달에 바로 지금 조사받는다는 이 트럼프 재단의 ceo의 전며느리. 현 며느리 아니고 전 며느리의 법률 사무소에서 재정 기록 같은 것을 다 압수해 갔답니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일도 돌려주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쉽지 않다. 한쪽 부분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쪽이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텍사스주에서는 9월 달부터 임신 6주일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는 법안에 주지사가 어제 공화당 주지사죠. 서명을 했습니다. 강간을 당해도 아예 나야지 되고요. 근친상간에도 나야지 되는데 6주일이면 여성들이 잘 모르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그렉 아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건데 보통 낙태를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을 것이다. 오늘 텍사스의 트리빈지와 인터뷰를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주로 간다든가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되죠. 시행이 돼야지 아니 시간이 있어야지 가죠. 그러나 법적 도전은 일단 받게 되겠죠. 네 누군가 어떤 분께서 일론 머스크 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을 믿고 예를 들어 디지털 머니를 보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디지털 머니는 이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지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